그 자연의 밥상을 차렸네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엄마의 엄마로부터 나의 요즘 엄마로부터 제대로 맛있네요 정말 통영 음식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의 생명의 생명은 그는 이 생명의 생명을 위해 이 생명의 생명을 위해 이 생명의 생명을 위해 이 생명의 생명을 위해 해삼전 유지경 생명 해삼전 해삼전 해삼전은 정말로 귀한 식품이고 아무나 못해먹었어요 그래야지 쉽게 버려지면 됩니다 엄마가 까는게 신기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때 기억을 하는게 엄마한테 가르쳐달라니까 안가르쳐주셔서 인천사는 이모 한 번씩 오시면 이모한테 살짝 우울한게 이게 노하우에요 그래서 6학년때부터 제가 까기 시작한게 경력중에 제일 긴데 조개 까는거에요 엄마 병길이 아버지가 굴간장 있잖아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병길이 엄마가 하면 안되나? 안되지 깡통에 녹선들이 패내요 조개를 많이 시켜요 맛이 없어요 대강대강입니다 네 한 두서나 번 그런 물에 씻어야 원조개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이걸 다지다보면 조개 껍데기가 있는게 있고 그런 소리가 달라요 그럴 때 이제 빼내야 돼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게 통영 전통음식이에요 전통 우때부터 내려온거에요 어른때 이렇게 해드셨어요? 옛날 부잣집에 부잣집에서는 다 이렇게 해먹었어요 명절때 명절때 네 명절때 상에 올리고 그때 이제 집안사람들 오면 한 점씩 썰어 놓으면 아주 고급음식으로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다져서 어떻게 엄마들이 이렇게 해 먹였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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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익혀주는 거죠? 네, 이렇게 익혀요 그리고 젖어서 또 덮어서 또 조금 들이세요 이게 한 번씩 저어주고 또 뒤집어서 또 걸고 두부가 들어가야 돼요 아, 막 으깨네요? 예 되도록이면 짤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짜야 조개에도 익히면 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라야 들어가야 어우러지거든요 이걸 두부였는 줄 몰라가지고 조개 이런 걸 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해삼 안에 넣는다고 그게 전통 통영 음식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야기만 듣고 했는 거지 몰라서 소고기를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통영 음식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족발 족발 다시 썩 넣고 족발 족발 아주 잘게 다지시네 네 곱게 다지 곱게 썰어야 돼요 족발 족발 족발은 반드시 음식에 들어가야, 파가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음식에 맛이 있지 깨는 어디 있나 깨쌍? 응 더여 찡어놓으면, 펑펑여야 깨가 깨소금 깨소금 옛날에는 깨소금이라는 게 깨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찡어 빠왔었어야 1개월, 2개월 낳아져도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부 시운대로 손을 비비서 넣으니까 음식들이 제대로 맛이 안되요 음식을 해보면 조상들이 음식의 맛을 다진 것은 정말 현명한 증거에요 통채로 요즘은 하루에 3개씩 먹어라 이러지만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냄새 때문에 음식이 너무 고루고루 영양이 있다 고루고루 가고 해삼 청년도 해삼청정도 후추에 대한 부족 해삼은 여기 밥불숭물이 많아요 해삼이 해삼 창작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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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창작 해삼이 진한게 있네 우와 행제다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나올수도 있어요? 지금 해삼들이 바닥에 안 찰 때거든 여기에 홍합간장 넣어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 맛있어 해삼을 끝까지 자르면 나중에 쏙 넣을 때 터지기 때문에 이만큼 한 1cm 정도 남겨야 돼 삶는게 아니고 배치는 거네요 대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 해삼이 해삼도 요즘 양식도 해요 해삼은 양식이라는데 옛날에도 해삼은 역시 기해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요즘처럼 채채 이렇게 먹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마린 해삼을 중국에는 말로 해서 팔았거든요 그러면 가게에서 마린 해삼 파는 집이 있어 그러면 어른들이 마린 해삼을 삶아오면 말라가지고 이게 무르게 하려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해삼 마린 해삼을 삶을 때는 지프를 넣어서 삶아야 돼 아 지프를? 네 지프를 넣어서 삶으면 집이 그 작용을 해 아 요즘은 소다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소다도 없었잖아요 네 지프를 넣어서 삶으면 이게 좀 물로 좀 아 해삼은 좀 커야 돼 거기다가 여기다 이걸 채워야 돼 이 집은 밀가루 어디 있는지 찾아본 거야 밀가루를 채혈해야 돼 밀가루를 채워야 돼요 그냥하면 이 막물이 있어가지고 안에 고루 안되거든요 이거를 채워야 돼 그쵸? 고기의 구간을 싹 빼놓은 설탕 소금 단면 찍어야 되지요? 칼이 문제였네 치즈의 김치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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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잡수세요. 앉아줘야 돼요. 아무나 해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런 거 안 찍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잡수 있어요. 다 돼있어요. 한번 잡숴 보세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이렇게. 부드러워. 자, 피디님도 한, 한. 어때요? 맛이 어떤 맛이에요? 말할 수 없는, 형은 할 수 없는 맛? 아니, 너무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죠? 네, 부드럽고. 그 원래 회사 먹으면 생으로, 회로 먹으면 딱딱한. 응. 이런. 음. 그렇죠. 은근 부드럽네요. 네. 나이 되신 분도. 머시벨로 그거처럼 부드럽다. 깜짝이야. 이해 안 좋은 어르신들도 다.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해 주면, 맛도 모르고 그냥 먹는 게인 줄 알고 그냥 먹었잖아요. 그래, 요즘 생각해보면 아, 엄마. 우리는 반찬을 먹었던 게 아니고 요리를 먹어야 하는 거야. 아, 근데. 아, 근데. 내가 이거 원래 이 해산물 제가 딱딱해서 잘 못 먹었는데. 응. 한 점 더 드릴게요. 한 번 드릴게요. 맛있지요? 신기한 맛이다, 그렇지? 딱딱해서 앉아. 아하하하하하. 그걸 어디 따로 써? 그거 좀 가져가서. 잘 먹고 계신다. 잘 살려. 네. 엄마로부터.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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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로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